애, 표정이 그게 뭐야? 잘하면 날 짜리겠는데? 웃어봐. 그게 웃는 거야? 나한테 불만이 있나 본데? 다시 웃어봐. 직원들 점심 장사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 없어요. 양집사,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? 내가 누군지 몰라? 나 천 실장이야, 천 실장. 알죠, 알죠. 그래도 언제까지 직원들 붙잡아놓고 있을 겁니까? 집사 주제에 지금 누구 앞에서 훈계야? 실장님 정말 왜 이러세요?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, 네? 혜선, 각자 얼른 맡은 일들 하세요. 어어, 내가 혜선도 안 시키는데 지금 누구 말을 듣는 거야? 어? 저 왔습니다. 정대장 씨. 왜, 왜요? 아, 뭘 그렇게 놀래요? 아, 갑자기 부르면 어떡해요? 아, 사람을 갑자기 부르지 예고라도 하고 부릅니까? 얼굴을 너무 들이배니까 그러죠. 아, 미안해요. 내 딴 애는 비밀 얘기 좀 하고 싶어서. 비밀 얘기요? 김할머니 뵈러 갔을 때 강세란 씨 이상한 점 못 느꼈어요? 하긴 세란이 옷차림이 이상하긴 했어요. 아, 그리고 자꾸 김할머니가 말씀하시면 세란 씨랑 천 실장님한테 가로막힌다는 느낌도요.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?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. 아, 이따가 이어가. 김할머니도 그 중인 spider 죽이면서 크게 안들 bah. 김할머니의 오늘의 길을 빨리 벌려줍니다. 김할머니 이걸 거기에서 빨 member? 감사합니다.